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그지같은 사연 가지고 왔는데요. 썸네일을 보고 뭐야 이거 예전에 본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거에요. 그냥 썸네일만 비슷한겁니다. 그 사연도 여기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럼 봅시다. 제목 뭐? 집들이 엠빵? 너 차단 이 그지같은 년아. 원지 이런걸 집들이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방탈하는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음슴째 쓸게요. 얼마전 제 친구 하나가 본가에서 독립을 하고 자취를 했어요. 이 친구를 지금부터 A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아 참고로 저희는 20대 중반이고 사회초년생이에요. 여하튼 A가 자취를 시작했다며 야 니들 우리집 놀러와 이러길래 저랑 다른 친구들 포함 총 3명이 함께 놀러를 갔어요. 참고로 그냥 놀러가는게 아니라 분명 집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저희가 A한테 너 뭐 필요한거 없어? 우리가 사갈게 이렇게 물었더니 당장은 모르겠다며 생각을 좀 더 해보고 그때 말을 해준다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 알았다 그럼 일단은 빈손으로 갈게 필요한거 생각나면 그때 이야기해라 이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집들이 당일 A네 집을 찾아갔는데 집 구경이요? 한 3분 했나? 그런데 얘가 집에 먹을게 하나도 없다며 밖에 나가서 먹자는거에요. 그래서 그냥 근처 식당에 들어가 먹었고 A가 결제를 했어요. 그런 뒤 다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놀다 헤어졌는데 이것도 A가 결제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날 저녁에 식당에서 먹은 밥, 커피값 전부 다 엠빵 하자며 정산하기가 날아오는거에요. 카톡으로 날아오는거 봅니다. 이거 보고 순간 좀 띄용 했지만 뭐 일단 우리가 먹은건 사실이니까 보냈어요. 솔직히 집 구경 겨우 3분 했고 3분만에 나왔다 이겁니다. 식당, 카페까지 다 나눠서 내니까 아니 지금 이게 집들이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근데 얘도 뭐 사달라는 말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아 뭐 집들이는 아니고 대충 이걸로 퉁치고 넘어가는건가보다 이러고 말았죠.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A가 집 필요한게 생각이 났다며 집들이 선물로 그걸 사달라는 말을 단톡방에 올리는거야. 보니까 저희 세사람 인당 5만원 아니 그 이상 써야하는 비싼 물건이었어요. 아니 이거 자기가 사줘야되요? 집은 3분도 안 머물렀고 밥도 커피도 다 엠빵했는데 이게 집들이가 맞냐구요. 이런 비싼 선물까지 따로 해줘야 할 정도가 되냐 이거죠. 저 지금 이 친구 집에서 밥을 못먹어서 즉 대접을 못받아서 이러는게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 그 동네엔 아예 갈일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A가 자기 집들이한다며 초대를 한거고 그래서 다들 일부러 시간 만들어갔던거구요. 구경도 3분 했어요 3분. 들어가자마자 나왔다니까. 그런데 지는 집들이를 했다며 비싼 선물을 사달라 이거에요. 아니 애초에 왜 이딴 그지같은 상황이 생긴건지도 모르겠고 선물 역시 제가 왜 사줘야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참고로 저 말고 다른 친구 두명 역시 그래요. 기분은 그지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게 있으면 말하라고 했으니까 이제와서 안 사주는것도 좀 그렇지 않냐 이러고 있는데 기분은 그지같지만 약속한게 있으니까 사줘야하는게 아니냐고 나는 정말정말 아니 죽어도 사주기가 싫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그지같은 경험을 당했다면 어떻게들 하실건가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꼼꼼아 먼저 손님 대접을 하고 선물을 받아야지 우린 그냥 너희집 눈으로 3분 보고 엔방으로 밥 처먹고 그냥 온거야 이건 집들이가 아니지 년아 이렇게 말을 하세요. 누가 되었든 빈정은 이미 상하게 되어있는거에요. 이왕 기분 상할 바엔 돈이라도 안써야지 그래야 두고두고 화가나지 않는 법이랍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거리를 좀 두세요. 저렇게 뻔뻔한 인간은 평생 똑같거든. 안 변합니다. 되셨으니? 앗! 감사합니다. 2번 밥값 엔방이 뭔 집들이야! 어? 이거 안줘도 됩니다. 제 생각도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3번 아니 할거면 선물달라 소리도 당연히 안해야지. 죄송합니다. 뭐가 잘렸네요. 제대로 안할거면 선물이 받고 싶으면 밥을 사든가 해주든가 이건 뭐 완전 거짓새끼구만? 되셨으니? 그렇죠. 둘 중 하나는 해야되는게 맞죠. 아니 얘가 커피라도 지가 그냥 쏜거라면 저도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거에요. 모조리 앤빵이라니까 모조리. 4번 아우 등신호구들이 왜 이렇게 많은거냐. 아니 근데 또 내 주변엔 이런 양들이 왜 없는걸까? 끌 끌 끌 끌 끌 끌 되셨으니? 닌 말투 보니까 등신호구뿐만 아니라 친구도 없는거 같네요. 뭐 그래도 힘내세요. 5번 당사자는 그냥 두고 다른 친구 두명한테 이글링크 꼭 보내세요. 아직 사회경험이 없는 어릴때라면 몰라도 20대 중반이 넘는다면 절대 이래선 안되는겁니다. 이러다간 그 뻔뻔한 친구한테 나머지 두 친구 평생 휘둘릴 수 있어요. 되셨으니? 조언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에이 집들이 선물 사주려고 따로 파놓은 단톡방이 있는데 바로 지금 링크 보냈어요. 6번 여기서 선물을 사주면 그게 등신이죠. 끌 끌 끌 끌 끌 7번 와 뭐? 집들이 앤빵? 나 살면서 이런거 처음 봤어요. 8번 예전에는 집들이를 하면 하다못해 부모님 도움받아가지고 음식 오지게 차리고 거하게 대접을 했는데 지금은 집들이 핑계로 오라 해서 밥 먹고 더치페이를 해? 이게 지금 친구들을 위한 마음인건가? 거기다 선물까지 사달라는 그 친구 나 같으면 당장 손절했어요. 이런 글도 안 썼다고 후기 예상은 했지만 역시 손절하는게 정답이었군요. 사실 저요 진짜 혹시나 해서 본문에 말 안한건데 이 글 쓰기 전에 제 마음은 이미 손절한거였어요. 그냥 고민하는 척 연기한겁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반대로 욕을 먹는다면 너무 쪽팔리니까 그냥 치사하고 꼬름하게 이 글을 지웠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여하튼 여러분 덕분에 확실히 한방 먹였는데 당시 상황을 좀 더 써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얘가 뭐 사달라는 카톡을 읽고 난 뒤에 다른 친구와 살짝 다른 톡방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런 뒤에 다시 뭐? 집들이? 아니 그걸 언제 했는데? 뭔 집들이 선물이야? 꽁꽁이 니가 우리한테 작은 대접이라도 하고 이러는 거야? 니네 집 우리들 놀러가서 3분도 못 봤다 이년아 바로 나와가지고 밥도 커피도 엠빵 했는데 아니 이딴게 집들이야? 장난하니? 뭐 대충 이런식으로 대놓고 비꼬면서 말을 했는데 A가 아이씨 당연히 집들이지 야 우리집이 조금만 더 넓았어도 거기서 밥 만들어 먹었다고 그래도 뭐 좋아 밥이랑 커피 엠빵 한 건 내가 돌려줄게 이러면서 지도 열받는 건지 일부러 쿨한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아니야 나중에 진짜 집들이 할 때 다시 한 번 더 불러주면 니가 방금 이야기한 그 선물 사가지고 갈게 이랬는데 바로 이때부터 얘가 발악을 하더라고요 말을 개같이 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성질 있는대로 내더라고 근데 이거 지가 지 묻음 판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망설이던 나머지 두 친구도 그래 꽁꽁아 다음에 다시 불러주면 우리도 갈게 이러고 말았는데 뭐 대답도 없고 그 뒤로 조용해요 뭐 지도 성질 나니까 우리들 절대 안 부를거고 아니 설령 부른다 해도 우린 절대 안 가기로 했어요 이미 끝났잖아 뭐 손절이지 손절 여하튼 이렇게 됐고요 제 편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쓴이 정말 잘했어요 아니 근데 제 뭐야 엠빵 한거 돌려준다고 끌끌끌 한마디로 그거네 혹으로 봤는데 쓴이가 강하게 나가니까 아차 싶어나봐요 여하튼 이런거 어차피 언젠가는 끊어질 인연이야 저런 년은 잘 끊은거에요 2번 후기 보니까 쓴이가 총때매고 제대로 박살내서 너무너무 시원해요 진짜 다행이다 3번 역시 친구고 지랄이고 돈이 엮이면 본 성격 그 거지같은게 튀어나오는 것들이 꼭 있다니까 나도 이래가지고 하나 걸렀거든 알아요 3번 4번 아이고 꼴에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선물 뜯어내려 3분 보여주기 시작했니 게다가 이제 그게 안통하니까 엠빵 돌려줄게 이지랄 끌 끌 끌 끌 끌 끌 끌 그 짧은 순간에 또 계산을 한거죠 엠빵 한거 돌려주고 선물을 받는게 지한테 훨씬 이득이다 이거지 어이구 추잡해라 끌 끌 끌 5번 아니 뭘 또 냈던걸 돌려준대 개 찌질하다 진짜 게다가 선물가격 인당 5만원 이상인가 보니까 지가 냈던 그 밥값이랑 커피는 2,3만원도 안나오나보네 아우 대리수치 오지인데 쓴이 잘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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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아니 아니 요새 막 그 집들이 할 때 그 뭐지 음식을 직접 한거 하나 없이 배달음식만 시켜서 그것도 뭐 그릇에 내놓은 것도 아니고 배달온 그대로 올려서 그 뭐지 음식을 직접 한거 하나 없이 배달음식만 시켜서 그것도 뭐 그릇에 내놓은것도 아니고 배달온 그대로 올려서 저까지는 그냥 배달음식만 시켜서 먹었네 어쩌네 이런 것들 가지고도 말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저는 처음에요. 3분 보여줬다 하길래 집 구경 3분 시키고 집에 앉아서 놀았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3분 있다가 나간 거였어요. 야 이게 무슨 집들이야. 기가 막힌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거 하나 더 댓글 링크 달아 놓을게요.